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다에서 주워온 예쁜 보석들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쁘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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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이잖아 오비기만 다 가질 수 없지 내가 뺏어야지 어 야 박스인 너 어디 썼냐 어디 썼든 일광욕칠 기고 있었지 요즘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말이야 아 잘했네 이게 뭔지 보자 어 이거 이쁘지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들이라 이건 내 거야 내 얼굴에 다 할 거야 그걸 다? 그럼 이상할 텐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 어 나도 어차피 주운 거라 가져도 괜찮지만 이것도 이쁘고 어머 또 이것도 이쁘고 예쁘잖아 어만했으록 좋지 다다익선 너무 예뻐 예쁘잖아 진짜 그거라고 자 자 이더 누나들 잘 봐 내가 공을 던질게 나를 다시 던져 잘 받아 그래 재밌겠다 자 진짜 던진다 받아 물 깨질 완전 필n정 잘받을 수 있다 던진다 으 Bronze 받아 나이스 캣치 월하 재미있다 재미있어 케끼 Т classroom 미끼 뭐야 둘이 재미있게 놀잖아 심술라 나는 심술부릴 거야 야 어리온 나한테는 던져봐 예 재미나 깨피케 잘받아 박 rồi 누나 예 예 야 똑바로 던져 똑바로 던졌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거면서? 아 재밌다 재밌다 박세희 누나 난 다시 패스 내가 왜?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지 내 몸이지 와 역시 악마 박세희 누나 너무나 아까 와 너무 재밌다 빨리 돌려줘 박세희 누나 너 이 공 갖고 싶어? 어 갖고 싶어 가지는 다신 안 줘 갖고 싶다고? 어 내 몸 왜 밖으로 던져? 갖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지 마라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갖고 놀아 박세희 누나 진짜 자빠 나는 안마 박세희이라고 절대 착해질 수 없다 난 물속에서 재밌는 걸 찾아볼까? 물속엔 재밌는 보석들이 많아 볼래? 저기 봐 보여? 반짝이는 바다 보석들이 바다 보석 찾는 일은 너무 재밌어 정말 이렇게 재밌을 수 없다고 보석이 여러 개를 찾았다 쟤는 예쁜 보석을 많이 찾았잖아 나도 찾아야지 우와 바다 보석이다 반짝인다 우와 진짜 많이 줬고 예쁘다 케케케 예쁘지? 너 뭐게 가질래? 나 봐봐 오 진짜 고마워 케케케 와 나도 많이 바다 보석을 찾아서 팔아야지 부자 될 거야 근데 왜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저건가?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바다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잖아 왜 내 눈엔 바다 보석은 안 보이고 쓰레기만 보이는 거냐고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와 바다 보석이다 케케케 오리온이다 보석을 많이 갖고 있네 뺏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케케케 야 보석 많다? 뺏어가 생각하지마 악마 박세인 인어 누나 안 뺏어 나는 거래하려고 했지 바다에 좋은 거 많다? 좋은 거? 뭔데 뭔데? 바다에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들에 비하면 보석은 아주 하찮은 거지 이 보석이 하찮은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디서 공짜로 볼라 그래? 나한테 보석을 먼저 줘 그럼 보여주지 에잇 보여주지도 않아 진짜 나쁘다 그래 나한테 보석이 들어왔어 자 너는 이거나 가져라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맞아 쓰레기 난 보석 가지고 도망간다 뭐야 박세인 누나 어디가 에잇 또 당했다 보석으로 구며볼까? 어? 이나가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된대 뭐? 착한 일 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 빨리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겠다 보석 뺏기고 쓰레기만 얻었어 야 우리 형 내가 보석 다시 줄게 미안해 악마 박세인 누나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나 처음 들어 자 여기 보석 됐지? 나 착하지? 어 뺏어 또 다시 주기 착하다 그치? 착하지? 나 착하지? 나 착한 거 같다 착해 정말 착해 자 그리고 이거 받아 던져서 방귀놀이 하자 박세인 누나 뭔가 이상해 하자 어 잘 봤네 야 다시 던져 리오나 에잇 소름돋아 리오나라니 에잇 야 어허허허허 잘 던진다 허허 자 바닷속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해볼까? 허허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착한 일 여기 쓰레기 있다 깨끗하게 쓰레기 성수를 다 해야겠어 허허허 착한 일 착한 일 우와 어허허 정말 착한 일 했더니 내가 사람이 됐잖아 어허 신나 허허허허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육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 허허허 어 악마 박세인 누나가 진짜 사람이 됐네 정말 착해진 건가 믿을 수 없어 어 오리온이잖아 내가 착해져서 사람이 됐어 봐봐 허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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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헝 어허헝 그..그러네 진짜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오리온? 나 낮잠 한숨 잘라 그랬지 지금 낮잠 잘 시간이거든 그래? 그럼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지 어허 자..자장가?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난 착한 인어니까 잘 자라 오리온 어때 어디던 소리 아허헝 아허헝 제발 그만 낯잠 자기 대 실패 사람 대기 대 성공 날씨 좋잖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재밌는데요 어허헝 어허헝 한품 줍쇼 한품만 줍쇼 어 돈이다 어 돈 돈 돈 돈이다 돈 아 어허헝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비키 너가 갖는 건 안 되지? 어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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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을 저렇게 버리면 어떡해 어허헝 내 돈 어허헝 잘 말리면 쓸 수 있겠다 어허헝 어허헝 부자 수영장 돼? 거짓 수영장 야 오비키 너 왜 그지 됐냐? 몰라 억울해 억울하게 뭐라 억울해? 다 저업자득이지 너 맨날 나한테 장난쳐줘 그런 거지? 그래도 장난은 포기할 수 없어 햇볕이 너무 세잖아 이럴 땐 나의 선글라스가 있지 어허헝 어허헝 와 너만 있는 줄 아나 나도 있다 어허헝 어허헝 그게 언제껀데 아직도 쓰고 있어? 어허헝 너무 시대에 비춰지잖아 어허헝 유행 지났으면 어때? 해만 가리면 되지 치치치치 어허헝 어허헝 너무 더워 이것만으로 고잘라 그렇지만 나한테 선캡이 있지 어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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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선캡이다 더럽다 선캡으로 내 피부를 보호해? 어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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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캡 없는데 아 태양이 정말 적었다 어허헝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울 땐 선풍기가 최고지 어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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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뭐 사야지 키키키키키 자 자 물건 사세요 좋은거 많습니다 물건이요 물건 물건 좋은거 많습니다 골라 골라 싸게 골라 우와 좋은거 많다 이거 얼마에요? 어헝 이거요? 이거 12,000원이요 어헝 그렇게나 비싸요? 그냥 돈 없어 보이시니까 제가 확 깎아서 11,000원에 드릴게요 헉 만원이요? 저 저 천원밖에 없는데 에이 천원밖에 없어요? 에이 그러면 살 거 없어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우와이 우와이 저저저저저 그래도 뭐 가볍게 살만한 거 있지 않을까요? 뭐 다 천원 넘나? 웬만하면 천원 다 넘어요 가볍게라 어디보자 천원이면은 이 종이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저 종이요? 저거? 저, 저거를 뭘 하려고 아 생각난다 그래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원 주쇼 에이 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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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내가 하지 응 아아아 사실 이거 500원인데 헤헤헤 헤헤헤헤 이 종이로 저 썸캡을 만들 수 있어 잘 봐 이치 종이로 이 멋진 썸캡을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거야? 우선 종이를 자른다 짠 그런 다음 이 안경으로 안경 넣을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넣는 거야 슉슉슉 슉슉슉 짜잔 짠 짠 이러면 썸캡 완성 헤헤 뭐야 진짜 썸캡을 종이로 만들었잖아 와 이제 햇볕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게 됐다 천원으로 만원짜리 썸캡을 만들었어 그럼 9,000원을 번거잖아 대단해 하하하 거저도 멋질 수 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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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저기요 웨이터 네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나는 저 음료수 하나 갖다 줘요 자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줘 음 돈이 좋아 이렇게 음료수 달라고 하면 음료수도 탁 주고 말이야 여기 있습니다 음료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잖아 그럼 enjoy your drink 나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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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즐겨주지 역시 음료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태양 아래에서 즐기는 거야 아 더워 목마른데 박세희는 좋겠다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야 이 빨대 한번 쓰고 버려 흥 다음 빨대 써야지 나 이제 보라색 쓰고 싶어 어? 어? 빨대를 막 쓰고 버리네 응 맛있다 다음 빨대 저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어떡해 빨대를 환경 나빠지게 해 하하하하 나는 부자니까 여기는 빨대 다 쓸 거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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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버리네 또? 오키님들 저렇게 빨대를 막 버리면 안 되죠 저렇게 박세희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세희 저거 아주 못 나야돼 나는 부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이고 오 박세희 진짜 아 이걸로 좋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마셨다 이제 낮잠을 한번 잡을까 네 이렇게 하면 오 짜잔 난 긴 빨대를 만들었지 이걸로 좋아 맛이 딱히 귀여워 오비키 무슨 소리지 뭐야 오비키 뭐해 오 낚시 여기 물고기가 많대 낚시가 좋다 그러더라고 여기가 수영장에 물고기가 살아? 정말이야? 나도 잡아줘 알겠어 기다려봐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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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쳐 월쳐 어 힘내 힘내 오 문화다 문화다 오 문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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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낚싯대인 척해서 안걸렸다 귀여워 문화 안녕 반갑다 너도 내가 반갑니? 반갑잖아 이뜨다 이렇게 마시면 돼지요 귀여워 오비키 뭐가 그래? 걸렸다 야 오비키 너 누가 내 음료수 마시네 어? 으아아아 난 이제 물에 들어가야지 너무 기대되잖아 어?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잖아 내가 타주지 으악 으악 너 진짜 안 짜증나? 우와 나도 수영장 물놀이 하고싶다 우와 수영장 입장료 마감 나는 돈이 없어서 못가 종이친구야 너는 물놀이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부럽다 천방천방 으음 오오 불쌍해 쟤는 정말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종이인형만 보고있어 오오 너무 불쌍하잖아 오오 오오 돈이 날라간다 오오오오 돈이다 우와 오늘 돈을 여러번 줍네 얼마나 이렇게 큰 행운이 오냐 역시 부자 옆에 있어야 돈이 생기는건가 이걸로 수영장 들어가야지 기원오리 기원오리기 에이 수입이 짭짤하네 저기요 저 수영장 들어갈게요 그지는 못 들어옵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만원이나 한다고요 만원 있어요? 저 만원 있어요 오 진짜 있네 됐죠? 들어가도 되죠? 흥 수박수박이야 야.뽀.,뽀. 요오오오오!! 우와 재미있겠다. 드디어 물놀이라미! 와 식단, 와 식단다! 재밌다! 키 키 키, 키. 작단 차야지, 키 키 키, 키. 재밌어? 날씨도 좋잖아? 이거 왜이래? 튜브가 왜이렇게 흔들려? 진짜 이거 왜이러는거야? 너무 웃기다 야 너머야 어디길 가만 안 둬? 야 물속속도 너무 재밌어 들어와봐 재밌겠잖아? 야 잘 봐 물 놀이 진짜 재밌다 여름엔 역시 물 놀이지 좋아 어벤도 신나게 물놀이 하면서 놀기 대성공 누나 이리 와봐 왜왜왜왜왜왜 사촌 누나가 타던건데 너 탈래? 킥보드? 우와 킥보드다 근데 분홍색이잖아 그렇지 분홍색 헬멧도 분홍색이야 깔맞춤 여자색이잖아 얼레? 그럼 너 이거 안탈거야? 다시 갖다줘?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옷 잘 입는 남자들은 핑크색 입어 왜인줄알아? 그게 더 멋진거거든 정말? 알겠어 나 이거 탈래 킥킥킥 아 좋았어 가자 아 짜가 자 이제 가볼까? 헤헤헤 어헤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킥보드 타면 절대 안돼 알겠지 오키? 내 친구 어떠네 이런 데서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쓱 쓸렸다 아 끔찍해 알겠지 오키? 절대 안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심조심 알겠지? 아니면 들고나요? 다들 이렇게 킥보드한테 맞아본 적 있지? 국물이야 와 안전한 도로다 네 죄송합니다 가자 재밌다 바람을 가른다 와 야 그니가 캣캣캣 아 그니가 캣캣캣 역시 킥보드지 야 어리움 너 여자 킥보드 타고 뭐하냐 여자 킥보드라고? 아니 이거 색깔만 분홍색이지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많이 타 정말? 너 남자가 핑크색 타면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 여자애들이 타던데 그리고 남자색 여자색 그런 거 없거든 누가 봐도 여자 거 빌려 타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 진짜 내 거거든 여기 진짜 내 이름 써있잖아 여기 보이지? 어리움 어 진짜네 그래 좋겠다 좋아 보여? 6학년 내가 한번 태워줄까? 아니야 나는 여자색 안 타 와 진짜 여자색 아니라고 야 저기서 놀래 노리ilate 오 완전 좋아 좋아 완전 좋아 나이스 내가 먼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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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가중 아 가중 끝! 오엔 흔들 다리 î 레이디 버그 캬 캬 캬 야 capable 너 킥보드 주차 잘해 놔야 되는 거 아냐? 킥보드? incredible 맞다! 안전하게 주차! 완료! 안전하게 주차! 완료! 안전하게 주차! 완료! 어? 리온이다! 설아 누나? 리온아 안녕? 킥보드 타고 있었어? 아 이거? 이건 우리 사촌 누나가 잠깐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내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 몰아주면 안 돼서 그래서 몰아주고 있었어 와 개캐캐! 킥보드 재밌겠다! 누나 타볼래? 응 나 타도 돼? 물론이지! 설아 누나 언제나 환영이지! 우와 재밌겠다! 근데 꼭 이거 하고 타야 돼! 누나 이거 해! 고마워 리온아! 하하하하 참하자 차 있는대로 가면 돼! 하하하하 또와! 또와! 좀 있다! 설화 누나 설화 누나 괜찮아? 저쪽에 걸렸어 넘어졌어 다쳤어 아파? 발목이 좀 아프네 어떡해 빨리 병원 가야겠다 누나 걸을 수 있겠어? 일어나 볼게 안 되겠다 업혀 업히라고? 어서 병원 가자 조금만 참아 리운아 나 안 무거워? 어 하나도 안 무거워 누나 나 파랑띠잖아 고마워 리운아 설아 누나 데려와 줬다 아 설아 누나 데려와 줬다 아 머리 아파 뭔가 허전하다 오 내 킥보드 내 킥보드 어딨어 큰일났다 아까 내가 주차해놨는데 아 여기 없고 아 어딨지 내 킥보드 여기도 없고 자전거 데려와 줬어 내 킥보드 어딨어 내 킥보드 어딨어 아 내 킥보드 아 망했다 아 나 이제 엄마가 알면 죽었다 엄마가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야 오리운아 너 금세 그걸 잊어버렸어? 어? 아우 진짜 뭘 못 맡겨 아우 정말 아하 망했어 엄청 혼났어 아 아 내 킥보드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킥보드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이 저 누가 훔쳐갔어요 제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좋아요로 위로해 주세요 어 6학년? 야 6학년 너가 내 킥보드 바꿨었냐? 아 아触 Samantha 아 오리온 한참 찾았네 내 킥보드 아까 걷고있는데 늘 following me 저건 오리온 킥보드인데 에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거 였어 야 그런거였어? 야 너 분홍색이라서 안탄다며 아하하 다가 보니까 별로 나한텐 색깔이 안 보여 상관이 없더라고 아하야 잘못 쓰면 됐지 야 더 타고놀자 꽁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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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신나게 킥보드 잃어버렸던 찾기 대성공 알지? 학교에서 슬라임 금지예요 어? 다들 이거 보고 조심 좀 해달라고 알겠지? 네 아 슬라임 하고 싶다 전투 부수기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뿌 갈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아이스크림은 가져왔어요 뿌 아휴 수업시간에 아이스크림 안되는데 어쩌죠? 그럼 다 녹을텐데 하는 수업지 그럼 이것만 먹고 수업 시작하는거다? 네 선생님 드세요 뿌 그래 고마워 너무 맛있어 오 양갈래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사실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만든 점토 매니큐어야 하하하하 이걸로 점토 부수기 하자 으아 우와 점토 부수기 나 안그래도 하고싶었는데 제일 재밌겠다 재밌겠지 뿌 근데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떡해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고 계시는 동안은 절대 안걸려 뿌 그래 재밌겠다 하자 키키키키오 미키 점토 부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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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쁜 아이스크림 먼저 부숴볼게요 뿌 안에 무슨 색깔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뿌 오 느낌 진짜 좋아 어구 완전 재밌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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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뿌셔야지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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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안에 핑크색이 들어있을까? 뿌어볼게 안에 노란색 들어있어 색깔 완전 이뻐 거의 다 먹었다 맛있다 선생님 다 드셨나봐 그런가봐 뿌 너 다 뿌겠어? 아 아직 남았는데 소리 좋은데 자 이제 다들 수업하자 아래 뭐지? 다른거 하고 있니? 아뇨 그럴리가요 다 먹었어요? 저도요 그래 잘했어 이제 수업 시작한다? 네 오늘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울거야 페이지 31쪽 또 몰래 슬라임 만지고 싶다 나 가방 슬라임 많은데 너 슬라임 많아 뿌? 나도 할래 뿌 그래 너가 전두 줬으니까 나도 슬라임 줄게 대신 우리 걸리면 끝이야 알지? 걸리면 절대 안돼 니코 슬라임 이렇게 좋은데 재밌어 오 오 오 오 오 거미줄 같아 아하 잘 먹겠다 뿌 음 이 문제 누가 맞춰볼까? 응? 갈래? 맞춰볼래? 네 저요 양갈래 걸리겠다 갈래 너 책상 밑에 손에 뭐 있니?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하 걸렸네 걸렸어 야 너가 준거잖아 뿌 너 받아놓고 배신하냐? 너가 먼저 쌤통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잖아 둘 다 조용!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 알겠네요 다녀왔습니다 왕왕 정말 오늘 큰일날뻔했네 설마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한건 아니겠지? 어? 슬라임 나라 버튼? 이게 뭐지 슬라임 나라? 그럼 모든게 슬라임으로 변한다는건가? 한번 눌러볼까? 아니 몰라 한번 눌러보지 뭐 난 슬라임 좋아하니까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무일도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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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교실이잖아 또 수업 들어야 돼? 아으 싫은데? 자 오늘은 슬라임 바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슬라임 바풍 만드는 법을 공부한다고? 야 너 저번에 시험 못 봤다며? 수업 잘 들어서 바풍 크게 만들어라 뿌 시험 바풍? 시험이랑 바풍이랑 무슨 상관이야 첫 번째 크기를 넓게 펴준다 넓힌다 학교에서 슬라임을 가르치다니 두 번째 끝을 바닥에 대고 하나 둘 셋 팍! 타이밍이 중요하다 얘들아 선생님 저 보세요 저 저 잘할 수 있어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바풍 받죠? 받죠 바풍? 좋아 이대로라면 갈래 100점 맞을 수도 있겠어 오잉? 저렇게 하면 100점이라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바풍한다 하나 둘 셋 아 실패 비키는 그렇게 하면 60점밖에 안 되겠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우리 엄마가 제가 바풍을 못 만들어서 걱정하신다고요? 그래 이번엔 꼭 90점 넘어야지 분발하렴 이상해 하나 둘 셋 바풍! 아 나 잘했는데 원래 왜 안 되는 거야 이번 시간엔 수행평가가 있다 오? 수행평가? 왜 갑자기 시험이지? 일주일 전부터 공개했잖아 난 집에서 연습까지 했다고 연습까지? 그래도 뭐 슬라임 관련 시험이니까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의 시험은 슬라임 안에 물을 넣어서 고호를 만들어 볼 거야 와 진짜 재밌겠다 오 기대돼 근데 긴장도 된다 먼저 물을 원하는 색으로 만들렴 원하는 색깔이라 그럼 난 빨간색 우호를 만들어 보겠어 빨간색 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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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우와 재밌다 뿌 자 색깔을 다 만들었으면 슬라임 안에 물을 넣어볼까 네! 도전! 과연 성공할까요? 들어간다? 어 들어갔다? 아 실패 나도 해봐야지 뿌 우와 이렇게 넣어서 뿌 그걸 해서 뿌 아이 잘 안되잖아 뿌 한 번 더 도전 야!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뿌 이러다가 내 수행평가 점수 완전 0점 맞겠어 뿌 뿌 엄청 얇게 해서 맥주머리를 쏩니다 됐다 됐다 어머머 오오오 만들어졌어 오오오 때면 헉! 이 안에 물 들어가 있어 오오오 난 드디어 됐어 성공이다 우와 돼서 뿌었다 난 안됐는데 뿌 우와 성공 성공 비키 비키오 비키 비키 정말 잘 만들었는데 비키는 수행평가 점수 100점 우와 100점이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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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오비키 전교 1등 하겠다 뿌 안갈래 너 물 안으로 넣어서 해봐 위로 올리면 다 흘러내려 정말? 오케이 알겠어 해볼게 뿌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 안에서 닫은 다음 집을 만들어준 다음 물을 넣은 다음에 난 다음에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방금 봤어 오케이 우와 진짜 잘했다 봤어요 봤어 봤지 선생님 봤어요 나 성공했어 뿌 갈래도 100점 와 신난다 100점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학교 와서 슬라임 만지면서 놀기 대 성공 오랜만에 돌아온 수영장 미션 대결 수영장 미션 대결 맞아 이번엔 이겨주겠어 나도 절대 지지 않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 이번 게임은 출발선에서 달려가서 놀이기구로 올라가 한 바퀴 돌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젤리를 짓고 수영장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젤리를 먹은 후 수영장 훌라후프를 통과한 뒤 물속에 있는 총을 집어서 타깃을 맞추면 성공! 오 재밌겠는데 누가 더 빨리 하는지야? 어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좋아 이기면 뭔데? 이기면 바로바로바로바로 이긴 사람은 비눗방울총 갖고 놀 수 있고 신사람은 물총 10초동안 막기 하하하하 그래그래 알겠어 캬캬캬 그럼 지금부터 숨막히는 수영장 대결 속으로 쭈비쭈비쭈비쭈비 시작 아 뭐야 벌써 시작이야? 내가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 끼 끼 끼 끼 끼 끼여오밍게 요 아! 내가 먼저 지나간다 아 우려 내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 더 늦게 생겼네 야 같이 가 내가 먼저 간다 벌써 저기까지 갔어 쉽지 않지 물속에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먼저야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해야 돼 1,2,3,4,5,6,7,8 뭐야 운동 안 해도 돼? 나는 준비 운동 했지 대결하기 전에 스트레칭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야 먼저 대결하자 그려놓고 먼저 준비 운동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 내가 더 빨리 해야지 스트레칭 1,2,3,4,5,6,7,8 우와 난 물속에서 제일 힘듭니다 1,2,3 2,3,4,5,6,7,8 아 드디어 다 풀었다 우키님들 아무리 급해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꼭 해야 돼요 아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천서 hardly verso 응 우와 물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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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hum 물초냐 2,3 months 오 물초냐 잠잠자 아 다시 Zus 마지막 타기 제가 얻은 미션 성공! 대성공! 아 질렸네 이번엔 졌어 이번엔 내가 완전 이겼다 정말 지금 벌칙 받아? 나 물총 대고 있어 해라 받아주마 시작! 5 6 7 8 9 10 너무 웃겨 벌칙 끝! 나의 승리다! 승리자에는 멋진 이벤트가 있죠 눈방울 이벤트? 재밌겠다 캐캐캐 신난 비눗방울 수영장 위기 위해서 기눗방울 맞으니까 너무 재미나 캐캐캐 더블 파트다! 신난다 캐캐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대형전 대결 미션하기 대성공! 날 감옥에 가두다니 너 빨리 너 빼 나 잘못 없다고 우선 판결을 낼 때까지 기다려 맞아 나도 잘못 없다고 빨리 나를 내보내라 내가 먼저야 날 먼저 빼내 조용 조용 판결 날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둘 다 조용 조용 내 팔자야 감옥을 대체 몇 번이나 오는 거야? 넌 울만도 하지 맨날 그렇게 못되게 심술 부리니까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오비키 나 내보내줘 빨리 나 양간래 혼내주고 오게? 안돼 절대 내보내주면 나는 알겠지 오늘 둘 다 싸우지마 자꾸 싸우면 이거 안준다 그게 뭔데? 뭐야 저게? 물방울 떠 짜잔 하 요즘 완전 신기한거잖아 이거 오 꿀떡이잖아 그 유명한 먹방 음식 아니야? 저거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물방울 떠 신기하겠지 그러니까 너네 개 싸우면 이거 안주고 나 혼자 다 먹는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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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그냥도 재밌는데 뿌 또 뭘 하려고? 금지역 게임 금지역 게임 금지역 게임 금지어를 하나씩 뽑아서 금지어를 말할 때마다 나무쌓기를 하나씩 뽑는거야 그런 다음에 이 물덕이 쓰러지지 않으면 천공 쓰러지면 실패 너네 둘 다 못 먹는거지 제한시간은 몇분인데? 제한시간은 5분 5분 동안 금지어라니 말 안할 수 있지 그래 그럼 뽑아본다 뽑기부터 시작 인형 뽑기라 이 인형 뽑기 안에서 뽑으란 말이지? 어 뽑아봐 어떤 금지어가 나올지 비키오 비키? 그럼 뽑는다 나 핑크색 좋아하니까 저리 비켜 박세인이 나가신다 전화번호 박세인이 정결등 박세인 뽑았다 뽑았어? 뽑았으면 나아줘 뭐지 뭐지? 뿌 아 박세인은 금지어가 뭔지 알 수 있어 내가 열어볼게 볼까요 두구두구두구 아 이거 뭔데 그래? 궁금해 죽겠네 학생이 금지어 뭐지 뭐지 뿌 뭔데? 궁금하다 안보여 뿌 뭐야 궁금하잖아 근데 쟤는 쟤는 안 뽑아? 뽑아야지 뽑아야지 자 오 예스 나도 뽑는다 재밌겠다 뿌 오 오 오케이 나는 따라서 뽑을거야 뿌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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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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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아 내가 다 뽑을거다 뿌 오케이 뿌 뭐지 오 예스 자 다 뽑았다 뿌 자 양갈래꺼는 뭐가 들었을까요? 귀여워 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와 뭐지 궁금하다 뿌 혹시 뿌 아니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주무주물때리 시작 무슨 말을 못하겠잖아 어? 어? 나는 뭐 뭐 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역시 나는 천재야 어 어 오 그러네 어 그럼 나는 오 그런 애도 아니고 음 아니다 뿌 둘 다 아닌거 같네 둘 다 아닌거 같네 그럼 뭘까 뿌 설마 뿌 아니야? 나 뿌 안하면 안되는데 그럼 내 캐릭터성이 사라지는데 뿌 뿌 뿌 뿌 뿌 난 역시 박세인이야 정교 1등 박세인 어 정교 1등 박세인 어 정교 1등 박세인 이것도 아니고 으 어 이것도 아니야 하하하하 야 이러다가 우리 저 물떡 그냥 먹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쉽잖아 금지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닌가봐 뿌 그런가보네 우리가 잘 안쓰는걸 뽑았나봐 하하하하 우리는 행운의 요정이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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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행운의 여신 정교 1등 박세인 근데 있잖아 저 물떡 저거 맛있대 너 알아? 글쎄 맛은 모르겠고 신기해서 먹는걸걸? 팝핀캔디 뿌려먹으면 신기하다던데 야 오비키 너는 왜 안 뽑아? 너네 금지어 했어 금지어? 어떤 금지어지? 팝핀캔디? 행운요정?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뭔지 모르겠잖아 글쎄 금지어가 뭘까? 야골라 야 오비키 넌 왜 금지어 안해? 너도 뽑아야지 뭐야 왜 하나 더 뽑아? 금지어가 금지어야? 너 뽑을 때 잘 뽑아라 20개 넘게 뽑아도 안 쓰러트릴 수 있다 뿌 20개나 뽑았는데 안 쓰러져? 그럼 금지어 20번 넘게 말해도 되는거야? 야 야 있잖아 뿌 나 옛날 때 사촌 언니랑 저거 했는데 20개 넘게 뽑았는데 안 쓰러졌다 뿌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또 뽑았잖아? 야 갈래 너 말하지마? 말은 하지 말라니 너나 말하지마 너 때문에 뽑힌 걸 수도 있어 뿌 너가 말할 때마다 뽑히잖아 야 오비키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박세리 너 때문에 뽑는 거임 키키키키키 오비키 진짜 맞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네 뿌 5분 끝났다 그럼 물떡 먹는거야? 진짜? 물방울떡 먹을 수 있지요 물방울떡이다 근데 내 금지가 뭐였어? 야 오비키? 내가 제일 잘 쓰는 말이잖아 나는 뭐였어? 궁금하다 뿌 있잖아 잊잖아 나 이 말 엄청 많이 쓰는데 뿌 둘 다 어려웠어 어려웠어 귀여워 오비키 물방울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터트린다 여기 물들었어 하나 둘 셋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터졌어 뿌 한번 잡아볼까? 오 진짜 잡힌다 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이 신기해 뿌 터트려 볼까? 하나 둘 셋 무서워 안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엠 우와 어떻게 이러지? 진짜 신기해 오 출렁출렁 출렁출렁 한 번 먹어봐야지 무슨 맛일까? 한 번 먹어야 되나? 우와 과일 같아 근데 물이 안 흘러내리고 안 해 여기에 팝핑캔디를 뿌려놓으면? 소리가 엄청 튄다 오오 먹어봤습니다 오오오오 계속 음 우와 이 물떡 5호랑 다른 점은 이게 약간 물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수분 가득한 푸딩을 먹는 기분이야 음 신기해 우와 나도 팝핑캔디를 뿌려먹을래 뿌 아우 나는 한입도 못 먹었잖아 이미 3초 지나서 먹을 수는 없어 오우 신기한 물떡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신기해 확실히 물방울떡은 우울함은 다르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금지어 게임하고 물방울떡 먹기 해 개 개 션 난 떨어차려서 못 먹었어 modo 천일의 달처럼 스스로운 별처럼 환작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채처럼 산다